안녕하세요. 작년 도라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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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모르게 농민이라 이게. 나도 모르게 농민이라. 조아리게 된다. 조아리게 된다. 조아리게 된다. 조아리게 된다. 잘 지내셨어요? 진주 진주는 옛날부터 다 알잖아. 아 그래요? 오랜만이야. 잘 지내셨어요? 그럼 잘 지내셨어? 연이 너무 재밌어. 요즘은 연기를 안 하고. 연기 요만큼 하고 딴 데서 노래하고. 하도 있어요. 드라마 하고 있어. 재원이 지금 연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연기 엄청 잘하는 친구예요. 알죠? 엄청 잘해요. 알죠, 알죠. 저 독립영화의 단편 찍을 때였다. 맞아요, 저거. 아, 그렇게? 특파 출연했잖아요. 장현 도라님. 이렇게 만나 뵙기 돼서 반갑습니다. 아니, 대사는 이쪽에 많이 줘야 돼. 그러니까, 이따가 이제 정해야죠. 대사 충분히 많던데요? 어, 많아. 어디 한 번. 아, 죄송합니다. 딱딱 잘 어울리는 거 있더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따 또 봬요? 보셨죠, 여러분? 장현 도라님이 인사하고 가셨어요. 자, 이제 가보죠. 네. 지금은 프러시 하시고요, 선배님.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제 한다, 한다, 한다. 이거 드라마에 나오는 거야, 이거 지금. 잘하자, 형. 응? 자, 가시죠. 레디, 하나, 둘, 하이. 대사 큐! 아우, 더 해봐. 대사 큐! 대사 큐, 대사 큐! 대사 큐! 대사 큐, 대사 큐! 대사 큐! 대사 큐! 대사 큐! 아, 밀어. 아, 좀 밀어. 아, 좀 밀라니까. 아, 아침 쳐 먹은 거 나 떡으로 다 싸냐, 그냥. 아, 좀 힘 좀 써. 아, 밀고 있다니까. 아, 밀고 있다니까. 아, 밀고 있다니까. 왜 이렇게 맨날 싸울 거 같아. 참상할 사 큐!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